어제도 울고 수연이가 뭔가 안개 속에 일 있었어 이게 그 홍성수 이만 나왔던 거 아니야? 아니야? 너무 잘하는데? 아.. 이렇게 너무 안 느껴져 더 더워치 거짓보다 더 덥네 진짜 푸야구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기 또 올라갔다가 다친 사람도 있나보다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거기 앉아갖고 뭐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? 수 있군 여긴 북쪽으로 바라보르는데 ingleR hör 뚱스 과 2 exclusive где 수菲 reuse 와우 진짜 이거 완전 떡간 싫은 대로 그냥 치고 내려오고 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... 완만한 산이 아닌데? 이쪽 호수가 좀 그치 무릎 너무 아프네 일단 좀 빙직한 거 먹을게 두 분은 너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